그거 알아요? 도쿄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빵 하면 뭐야?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오사카 지나가는 사람들은 빵 하잖아요 다들 빵! 오사카의 사람이에요? 네, 안 되겠어요 빵! 빵! 오사카의 사람이에요? 네! 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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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하하 카섭참 대부분 해봤어 내가 카섭참을 빵! 빵! 하하하하 빵! 으악 하하하 하하하 해로드, 나 궁금한 거 있어 빵! 아 ec